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신입니다. 오늘은 인류체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 신네께 운인니라는 시인이 길가메시 전설을 하나의 서사시로 편찬한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신화적인 내용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자료마다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가메시는 기원전 28세기 전후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루쿠를 통치했던 우루쿠 이랑조 다섯번째 왕이었고 우루쿠에는 아내 집이라는 지구라트가 있었고 이 신전의 신이자 왕인 룬갈반다와 인간의 여인 닌슨과의 관계로 낳은 아들이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는 어른이 되어 자긍심과 자신감에 넘치는 자비롭고 성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포악해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포악한 왕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하는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관계를 맺는 최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었고 3분의 1이 인간입니다. 더구나 길가메시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그어는 누구도 길가메시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메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던 백성들은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대제의 여신 아루루는 물과 흙으로 엔키두라는 괴력을 발휘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엔키두는 숲속에 살면서 야생에서 동물과 살아가게 됩니다. 우루왕국의 한 사냥꾼이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괴력의 힘을 발휘하는 엔키두를 발견합니다. 사냥꾼은 길가메시의 주력자인 태양의 신인 샤마시에게 가서 엔키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깐 사냥꾼이 직접 길가메시에게 찾아갔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샤마시는 엔키두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샤마트라는 여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엔키두는 샤마트에게 사랑에 빠져 6박 7일 동안 관계를 맺게 됩니다. 7일이 지나서야 엔키두는 정신을 차렸지만 모든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엔키두의 괴력을 발휘하는 힘이 줄어들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샤마트와 엔키두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초약권을 행사하는 길가메시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여기에 분노한 엔키두는 길가메시와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싸움은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며 몇 날 며칠 싸움은 계속 이어져갔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엔키두가 승리하게 됩니다. 잠깐 길가메시가 승리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다가 정이 들어서 친구가 되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냅니다. 하루는 길가메시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삼나무 숲속의 훈바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훈바바를 무찌르러 가자고 합니다. 엔키두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간절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훈바바가 사는 섬나무 숲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훈바바의 얼굴은 사자 같으며 그가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홍수가 들어닥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 둘이 힘을 합하여 싸우는데도 쉽게 훈바바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의 신 샤마시의 도움으로 간신히 훈바바를 물리치게 됩니다. 훈바바를 물리치고 왕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신 이슈타르는 길가메시에게 반하게 되고 구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이슈타르에게 그동안 당신은 많은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슈타르는 하늘의 신 안에게 부탁하여 하늘의 황소를 내려보내어 우루쿠를 황폐하게 됩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하늘의 황소와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둘은 하늘의 황소를 죽이게 됩니다. 하늘의 황소를 죽인 것에 열두 신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열띤 토론 끝에 신의 피가 흐르는 길가메시를 보랄 수가 없었고 엔키두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엔키두는 몸이 아파오더니 병이 들게 됩니다. 결국 엔키두는 죽게 됩니다. 길가메시는 죽은 엔키두를 안고 슬픔에 잠게 되고 길가메시 본인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대홍수에 살아남은 우투나 피시팀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 끝에 우투나 피시팀을 만났고 우투나 피시팀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합니다. 하지만 우투나 피시팀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라 할 즈음 우투나 피시팀의 아내가 어렵고 힘들게 찾아온 길가메시에게 이별의 선물을 주라고 권유합니다. 우투나 피시팀은 아내의 요청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투나 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바다에 있는 가시가 나는 풀을 알려주며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길가메시는 우투나 피시팀과 그의 아내와 이별하고 그가 알려준 바다에 들어가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풀을 얻게 됩니다. 그 풀을 바로 먹으려 했는데 갑자기 왕국에 있는 노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인들에게 먼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왕국으로 오는 길에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뱀이 났다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풀을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길가메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길가메시는 왕국으로 들어와 126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상 길가메시 사사시의 요약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